안녕하세요 한나티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일본 친척집에 방문중입니다. 나고야 도쿄호텔 런치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예약을 해야하고요. 저희들은 좀 일부러 늦게 예약을 했습니다. 좀 여유있게 먹고 싶어서요. 조식과 런치, 디너 다 나오는데요. 역시 디너 시간에는 다양한 요리들과 술도 나온답니다. 직접 구워서 이렇게 잘라줍니다. 접시에 올려주고요. 소스를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를 고르면 뿌려줍니다.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라서 배가 고프네요. 자 음식을 담으러 가겠습니다. 자 음식을 담으러 가겠습니다. 디저트 코너에서 디저트 코너가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갖고 왔는데요. 그래도 한 접시가 되어버리네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